굴라움이었으면 잡았겠 아 상대 자이라 잘하네 란 말이야 아 이 자이라 존나 잘해 어이 콜라가 삐져나왔네 아 근데 베인이 자이라한테 존나 약해 너희들은 여기서 대기타면 욕심댕이 우흐흐 넌 아니 네 준비 이거 뭐 이거 뭐 뭐 뭐 뭐 뭐 뭐 뭐해? 아 아 나 배려 아 맞다 아 너 죽일래? 아 한국이 씨버 라인즈 존나 대게 무슨 베인 룰루루 너네데로 살려주세요 라이즈 너무 빠세요 어 쉴드 나이스 오 자이라 존나 센거 봐 덕정 키우미 오 지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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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추리 소 Towards 문 뱀 탐 와 아 아 바텀 좀 와주세요 계속 와주세요 와 라인저 너무 빡세다 뱃뱃뱃뱃뱃 참고로 왕模 뭐냐 근데 캣틀자이라가 진짜 단점이 있어 갱에 존나 약해 진짜 쓰레기야 갱에 내겐 남은 것 오직 그리고 사냥뿐이다 아파 이 새끼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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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사용 챌린저라고 아 아 아 아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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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슈트했어 뭐였지? 격궁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궁딜 왜 이렇게 약한거 같냐? 아 니나리 웃기네 toi 쬐 쏙쥬 난 집으로 간두어 그것이 니 임무냐 가사수는 캐릭터 항상 몰라 나 존나 뒤지면서 쓴거 같애 센터는 다 바닥에다 다 바닥에다 너는 정말이게 다 바닥에다 나의 사운드가 나의 사운드가 나의 사운드에다 나의 사운드가 도망간다. 뱃뱃뱃뱃뱃 와 이거를 깝친다고? 저 새끼도 진짜 대가리 없게 게임한다 장애인 비하 발언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바로 강태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채팅 좀 해주세요 채팅을 칠 때 생각을 조금만 하면 강태를 안 먹을 수 있는데 저렇게 채팅 쳐놓고 나중에 방송국이 그럴 의리더라고 야 갱제야 내가 그거 드립 한번 쳤다고 강태한 거냐? 실망이다 이런 새끼도 있는데 그런 새끼들은 안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그런 새끼들은 그냥 안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 오는거야 대박 좋은 쾌 Kenny 하루 수고하십시오 잠시만 주문하시네요 아무리 잘 들으시더라고요 호성 sód 호성 warmer 이때 쥐 보장 아잇 무서워라 불랑이 안녕 아 나 체류 찍고 싶은데 아 너무 빡세다 아잇 무서워라 너무 빡세다 아 깜짝 놀라 안 돼 아잇 무서워라 아잇 무서워라 아잇 무서워라 아잇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감당해. 딱 봐도 굶기는거 보이죠? 영감. 갱저 왔어요. 영감. 와 자루가 들감을 너무 상이다. 이리 와 자루가 있는 부분이라니 절 주의할 수 있습니다. 이 전쟁이 넌 정해진다. 이 전쟁이 넌 정해진다. 이 전쟁은 이 전쟁이 남부로 죽을 것입니다. 도움말고, 도움말고! 바로 먹었다 야 근데 항쿡이 그거 뭐냐 피시방에서 하니까 게임 좋네 잘하는데 가위바위보는 집중 가위바위보는 집중 보라위보는 집중 아잉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. 궁이 또 있네 야 궁이 왜 또 되냐 여기서 썼는데 뭐지 아니 형님들 4킬 1됐어 사모씨 하다 이자 한번 죽은거 가지고 챌린지 어떻게 갔냐 이랬으면 뭐 어떡하라고요 뭐 다른 BJ들은 실수 안해? 그 나만 실수하는거 가지고 뭐라고요 자꾸 어? 그 형님도 그거 너무한거 아니야 나한테만 뭐라하니 왜 가끔씩 BJ가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암그룹개 한번 하고 뭐 뒤져주고 이래야지 형님들도 보는 맛이나 하지 뭐 젓나게 안절하게 뒤에서 그냥 구르기 큐맛 젓날 때문에 잼있어?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흥 히힛 아니 쉬바 이거 왜 이렇게 아퍼 아 너무 아픈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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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악의 아니 형님들 뭘 뽀록이 터져요 제가 존나게 잘하는군 예? 나 어이가 없네? 가연을 갈까? 가연을 가고 수은을 하나 사면 금상첨화 최종을 얻는 거군 수은을 하나 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이 씨발 존버새끼들 어 휴식이 존나 많아 궁을 쳤는데 아무것도 못하네 야 이석기 요즘 70달이냐? 잘 꿀줬네 방송 처음에 켰을때 만명봐가지고 배 존나 아팠는데 이석기 70달이라서 다행이네 오우야 24점 오르는데? 전부 잘준다 전부 갑자기 잘 주네 전부 다행이네